한글자막 by 김지영 한글자막 by 김지영 한글자막 by 김지영 김지영 한글자막 by 김지영 안녕하세요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본선 진출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소감이요? 그냥 실수만 하지 말자 실수만 하지 말자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재밌게 하는게 못해요 근데 CDJ 쓰면서 스킬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덩토리 빌겠습니다 형님 솔직히 이거는 약간 쓰리스타일과 급차이를 두기 위해서 너무 힘을 좀 뺀 루틴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소 때 하는 세수로 좀 했죠 그래서 지금 부전수로 올라오신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힘을 빼시면 어떡해요 이거 약간 대회의 취지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혼내려고 제일 켰습니다 많이 혼나죠 제가 힘내주려고 켰습니다 많이 반성해야됩니다 그래도 형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형 축하드립니다 오늘 봐서 너무 반갑네요 다한테 하여튼 오늘 권승을 믿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태조 아이들 채널 여러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넌 약간 빠져있었대 아 형님 너무 오랜만인데 근데 진짜 지효야 너 형이랑 같이 슬리스타일 했던 그런 존나 실력잔데 갑자기 왜 뽕래커가 돼가지고 사람 존나 얄박했어 진롤을 변경했습니다 갑자기 막 몸 커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았는데 약간 네가 턴테이블리즘 배신한 거 같아서 지금 안 좋더라 턴테이블리즘 아직 고의 자리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권승을 드릴게 감사합니다 형님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부산에 있는 DJ 썸머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선에 올라온 소감이 어때? 오랜만에 뭐 약간 이런 이벤트를 써줘요 되게 그래? 끌어오른다? 하여튼 오늘 권승을 드릴게 감사합니다 부산으로 맨성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윤재형 어때도 안 부산해주고 아우 홍보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제가 일하는 가게는 아닌데 이제 뭐 윤재형이 일하고 있는 빌리지 서면점이 이번주에 오픈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제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기계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오시면은 서메 밀리지 그리고 서메 제재도 재밌기 때문에 놀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테이크오버에서 중국어 통역사를 맡은 로드가 케일러브라 합니다 그래 꺼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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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J AP라고 합니다 꺼져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DJ 블랙선입니다 오늘 동선에 진출한 소감이 어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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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서 들고 있는 DJ 지탭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동선에 올라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돈이 떨어서 하하하하 저 진짜 많이 놀랐어요 하하하하 너무 잘하셔가지고 비었대요 저도 예전에 트시는 거 봤을 때 너무 잘 turbines 하하하하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하하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인터뷰 해볼게 어륵 어떠세요 소감 그리고 무슨 소감 소감을 얘기해야하는거야? 호환님 뭐야 하하하하 오늘 OF cum첨차가 어떻게 진행될것이는지 하하하하 아 내가 리포터야 아 에 Bud Mang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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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뭐가요? 그냥 지금 기분이에요. 설레고 떨리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래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가까워서 약간 부담스러워. 근데 나는 약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뭘 하는지 좀 보고 싶은데 낮은 곳에서 봐야 되니까 아마 중간에 일어나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일어날 것이고 야 인마! 오늘 아무쪼록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저야 뭐 항상 공정하죠. 배고파요. 어쩌라고요? 뭐 사주라고요? 너 나 삥 뜯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거네.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삥 뜯으려고 하는 거네. 어쨌든 오늘 옆자리에 앉게 돼서 덕후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즈 아는 형입니다. 네? ZV1 마크2인가? 아닙니다. 1F입니다. 1F.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DJ 루바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심사평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약간 관점. 왠지 참가자가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 다들 잘하시는 걸로 너무 잘해서.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곽준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인 EBS kinderen. 세트 большое. 명선 수습지. 두 번째 표현인 EBS tän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표현은 EBS院 한 VO inclu at Lesley managements sill OK? 심사위원분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틴 그냥 지금 나가는 시간조차도 그냥 다른 루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B.B.J. so can't drop the beat Yo, ain't got nothin' on it Fuckin' on Cuba, never, ever Nice, black top, big t-shirt, Billy Someone bring a bottle so let me, someone let me 루틴 그냥 더 웃기ие jan t-set 생들 CHEV 다른 비 Doctors снова submarines 진짜로 tire 1, 2, 3, 4, 5, 6, 7, 8, 9, 9, 10 우승 숙희 형 애들 좀 그만 때려요 애들 좀 그만 때려 그만 맨날 때려 고맙습니다.